오늘 설교 제목 굉장히 깁니다 언약, 맹세, 윤례를 이루기까지 말씀으로 달려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도 요아께 감사하고 그리고 만민 중에 하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하자 그 귀한 일을 말할지어다 3절에는 거룩한 그 이분 이름을 자랑하고 요아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에 즐거울지어다 마음에 즐겁다는 말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례가 만만치 않지요 시대도 힘들고 악하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날마다도 느껴져요 그럴 때에 내 계획도 안 되면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마음의 즐거움, 기쁨 내 마음에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신바람 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안 될 때 즐거운 길이 오늘 해답에 나와 있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세요 여호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축복,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하게 되시기 사랑하면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자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싶지 않아요 구한다는 것은 구한 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모한 영혼을 마음 좋게 하시고 주린 영혼의 좋은 것을 채워주시므로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만큼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물맺듯이 내 가슴에 와닿지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은 왜 나를 사랑했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당하다 보면 내 생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녹아지게 되고 상처와 아픔을 쓴 뿌리가 치유가 되고 그 사랑이 임직감을 해서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든 마음의 문제라더라도 그 사랑 속에서 마음의 즐거움에 회복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늑둥이 아들 은총이를 딸 셋 낳고 14년 터울로 얻었는데 정말로 은총이만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한번 알아보려면 늑둥이 하면 놔보세요 놔본 사람만 그만 봐라 그냥 은총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 은총이가 그러면 똑똑어 잘나 공부 잘하고 뭘 모든 것이 완벽했을까? 아니에요 단지 그 아이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사랑이 될까?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냥 사랑스럽게 보여요 어렸을 때요 뭐 4살 5살 때 내 가슴 얼마나 껴안고 문진이 뭐라고 가슴 속에 문질면 엔돌피가 나와 그 새끼는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빠 됐어? 됐어? 내가 좀 하나님 아빠 됐어 그 말은 나 숨을 답답하게 좀 놔줘 그 말이거든요 나는 껴안고 즐기고 있는데 됐어 됐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껴안고 싶고 애비 나오면 그냥 껴안아주고 싶고 우리는 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한 시간도 기도 못하고 됐어 됐어 숨 차갖고 나가려고 이거구나 야 그런데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언제 느낍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나 여완은 전능한 하나입니다 온 우주를 내가 말씀으로 장기했다 나는 모든 걸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나는 만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된가요? 왕이요? 그분이 전능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전능한 능력이 나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없어요 한마디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그 단어 속에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왜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자녀 삼게 해서 독생자 피 흘려 죽으실게 하지 피로 사주셨기 때문에 내가 같은 죄인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나는 세상길로 갔을 것이고 지옥길로 멸막길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았을 건데 왜 나를 사랑했을까? 자격이 있어서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행위가 올바라서 여기 안 좋습니까? 저는요 목사들 자격이 진짜 없어요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거 목사 안 써요 내가 내 자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그런데도 사랑해 주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고 은혜 주시고 이야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사랑 없이 산다고 봐 세상에서 자기 잘나면 살아요 똑똑하고 속똑하고 그래도 우리보다 미련하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 그렇게 시시해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좋고 우리는 빛이고 어둠이고 얼마나 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자리에 자녀로서 살기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인 교제하고 생명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힘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와준 그 기동의 힘 내 삶의 자원을 하나님에 의해서 산 사람 이런 영적 힘을 받은 사람과 전혀 하나는 모르고 악한 어둠의 마귀의 집에 의해서 세상 명예의 권세의 쾌락 향락 남을 집받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박아버리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했다 잘됐다 이야 내가 출세했다 그 재미로 산 사람과 두 부류가 있는데 저는 이 두 부류에서 산 사람이 이 땅은 영적 전투 현장이잖아요 하나님과 마귀의 하나님이 영에 감동한 사람 마귀에 감동한 사람 싸움의 현장이 치열하게 이 나라의 한국교회 전 세계에 버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옳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잖아요 전능하잖아요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기에는 모든 것이 합력에서 자 합력은 모든 것이 안정고층 합해서라도 결국은 선을 이루느니라 선으로 역사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함께 선으로 역사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해버리면 좋구나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어느 수준인가 오늘 우리 대부분 나부터 그래요 내 기도 응답 좋고 내 원하는 소원을 이루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수준을 넘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넘어요 바로 나를 구하고 네 원하는 소원 이루기 위한 전능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고 네 인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채워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하나님의 기쁨 오직 하나님은 내 자신의 삶의 근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치하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와를 가까이하고 더 가까이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에 생명 안에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원에서 허루감에 내 안이 이루어지고 성품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속성이 이루어지고 주님 닮는 가원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곳에서 여기에 기쁨을 이루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내 심장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한 번을 만족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여와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와나의 목자신이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는 다이세의 고백이 여러 명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의 세님으로 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더 사랑합시다 더 사랑하면 합력의 선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이삭의 맹세 야곱의 윤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예수의 낫을 피해서 도망가는 차량한 신세에 그가 돌베개 베고 그 들판에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루스 들판에서 아마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다가 울다가 허기진 배를 안고 수철넷길 혼자 도망가는 밤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 좀 도와달라고 그런 그 처절한 순간에 기도하다가 잠을 자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열려가지고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입니다 네 누운 땅을 놓아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약속 이삭의 약속 여러분 야곱은 원래 찾아거든요 장작권이 예수한테 돌아갈 뻔했어 그래서 귀엽고 막 자기가 방법을 써가지고 복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확실하네 내가 꾀를 써서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 네 후손 약속 아브라함 이삭의 약속이 나한테 왔구나 그 약속을 딱 주시면서 너한테 약속을 이룰까 내가 떠나지 않야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약속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사람 이게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은 직접 받았어요 하나한 땅 후손이고 이제 민족의 수상 두 번째로 그것을 이루는데 사용된 사람 이루는데 오늘 그 이루는데 사용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셉이 되어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달려냈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한테는 뭐라는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이 땅 다 준다고 하고 이렇게 다 했더라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단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룰 수도 없어요 요셉이 전 세계에 가장 강대국 그 당시에 미국 같은 나라에 총리로 전 세계를 통치한 왕 총리요 그것도 보통 총리가 아닙니다 7년 불년 7년 흉년을 해결해서 기근을 해결하고 그 나라를 살렸어요 요셉 아니면 다 죽어 이런 지금 공무총리가 아니요 요셉의 말에서 전 세계가 통치된 어마어마한 그 권세 요셉이 어디서 나와서 왜 요셉이 권세졌을까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약속을 이루려면 요셉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땅의 70가족이 전부 야곱의 아들 손자까지 가가지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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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명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거 보니까 430 마치는 날 마치는 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더라고요 이루시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원약을 받은 아브라함 이사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이루고 또 모세가 요소와가 쑥 이룬 것이 성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소와도 요소와도 그 약속을 믿고 가난한 땅을 점령해 들어가요 요소와 일장에 뭐라고 하냐 니 발바닥을 밟는 거 다 너에게 주었느니 이미 아브라함 이사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고 가라는 거야 믿음으로 도니까 열구석도 무너져버리고 해도다도 멈추게 되고 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갖고 가장 적의 심장부 요새 그걸 헤브론을 강타하고 점령하고 그래서 그대로 또 자손이 복을 받고 성경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내용이 쑥 되더라 이것입니다 야 오늘 또 하나님 볼 때는 믿는 사람들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의 일을 이룬 사람과 그저 구경하고 보는 사람과 차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광야 베세다 광야에서 3일을 설교하는데 3일 동안 그 설교를 계속하고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떡덩이 다섯 대 물고기 두 번 축사해 오천명 먹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야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성경에서 왕으로 최고 인기 절정이 그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인기 걸어갖고 따라온 그들이 예수님이 중심 볼 때 뭐라 한가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따라오지만 표적 이야 하늘 살아계시네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그 떡덩이 다섯 개가 막 산더미처럼 막 떡이 돼가지고 이 다 먹고 남았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분 하나 아들이시구나 하늘 살아계시네 그 살아계신 표적 앞에 기적 앞에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휘기하고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속물인가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표적 앞에 살아계신 앞에 앞두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성지한테 뜨거운 열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이구 오늘 배불렀네 너무 좋네 이게 배불렀네 그러니까 우선 현재 물질이 더 중요하고 돈 있으면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잘 먹고 잘 잃고 잘 살고 하는 것이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성의 역사가 좋고 한국교회가 좋고 그 복잡한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복만 좀 잘 받았으면 쓰겄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어느 부분에 속하십니까 두 개가 있어요 지금도 봐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만난 사람 표적을 보고 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서 어?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 그거 자기가 까먹어볼 수 있는데 그거 안 먹고 주님한테 갖다 줘도 주님이 안 축사해갖고 그래 야 그래 어린아이 도시락이 그렇게 역사 났구만 내 몸뚱아리가 오병이여 하나님 주님 내 몸에 안수해버리면 오천목은 나를 통해 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해서 주여 내 기도 응답하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살고 세계에 살게 하소서 그런 뜨거운 열정의 사람은 밤새 철하도 기도 만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몸에 체험하고 그런 멋있는 인생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인생을 걸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세상에 남은가 뜨거워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에 불탄거에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일대일 사명 옛날에 우리나라 과거 있을 때 아멘의사 제도가 있었어요 아멘의사 아멘의사는 왕이 직접 만납니다 그래갖고 마필을 딱 줘요 마필을 그럼 아멘의사는 이제 젊거든요 당국적에도 근데 왕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양감사도 감찰할 수 있고 아멘의사 죽두고 수많은 군병들이 따라다녀요 왜냐면 아멘의사는 왜 중요하냐면 왕이 직접 만났거든요 사명을 줬거든요 그건 아무도 중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왕한테 직접 보고 그러니까 막강 왕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가서 막강 권세가 아멘의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명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만났어 이사회가 만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 받았거든요 우리가 사명 직접 그분이 왕이 나한테 왕권을 위임해 주었으니 그 막강 권세가 왔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고 사명 받았다는 것은 뜨거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멘의사는요 그냥 위장하게 해서 거지 옷 사람도 있고 그래도 거짓으로 지급해도 그거 괜찮아 속에 마폐가 있고 든든해요 든든해 하나도 꿇리지 않아 겉으로는 별 일부가 요거고 그래도 괜찮아 예 든든해 내 속에 마폐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신 마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요 사명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에 심판하고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만나서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뜨거운 거예요 주의종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받고 불받고 나면 보인급서 예 나는 하나님을 나한테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을 줬고 하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또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운 사명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적을 보고 깨닫고 놀란 사람은 그분 앞에 이야 내가 이거 전해야 되겠구나 한 뜨거운 사명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설교는 뭔가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거든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가한 것이로다 자 이 성경이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이용하느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가한 것이로다 바리새인 설교관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갔거든요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강단에서 성경 강의 성경 얘기 많이 오고 성경 읽는데 성경 공부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내게에 대해 증가한 것이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완전히 못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가하고 예수 그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만나면 제자로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만나야 변화되고 만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주인 순종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성공하고 훌륭한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인데 목회자한테 한 얘기에요 여러분 장로 세울 때 조심하시라고 장로를 잘 세워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 세울 것인가 헌금 많이 한다고 세우고 또 제작공부 많이 한다고 세우고 뭐 봉사 헌신 충성 세우고 물론 그거 있어야 돼 그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일 때 내가 가면 무슨 말을 하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안 된대요 나는 귀가 중고돼지 무슨 말을 한가 근데 그분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 그 말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단임 목사 설교할 때 그 설교 듣고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와 동감하셔요? 자 봐야 눈이 반짝반짝한가 봐야 되겠네 반짝반짝 아 진짜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이 예수님 만나야 눈이 반짝반짝하거든요 적어도 영적으로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 설교 은혜 받아야 되잖아 자기 단임하고 설교 은혜 받는 사람 뭐 중고든 제자 안 되죠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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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말이 진짜구나 여러분 요 주님이 뭘 원한가 제가 설교가 눈이 반짝반짝 그게 깨닫는 거 은혜 받는 거 야 그렇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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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 속에 주님 만난 거에요 주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받아요 변화받아요 회개에요 내려나요 내려나 저는 좀 신비한 체험을 참 좋아하고 꿈 환상도 좋아하고 꾸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게 됐는데 요즘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 꿈 환상도 중요한데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겠더라고 말씀이 중요해요 아 네 말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꿈도 환상 말씀 충만해서 꿈도 환상도 나왔어 아예 그냥 그것도 없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뭘까 목사님 말씀이야 당연히 성경 말씀 중요하죠 그거 기초 같은 얘기 지금 오십니까 바쁜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 말씀이 내용이 이건 말씀이 전부 생명인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꿈 환상 같은 경우는 과자 한 봉지 먹은 거예요 달콤해요 확 그런데 그것만 계속 먹으면 과자 먹으려고 그래요 밥맛 떨어져 보이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밥이다 일단 말씀이 밥이다 밥을 먹어야 그건가 밥맛 떨어지면 그냥 밥을 먹으면 이 말씀은 급방 싼 밥은 없어요 무덤덤해 밥은 무덤덤해요 그런데 진리도 안 했다 그게 계속 김치에 된장국에 밥 먹으면 뭘 말 좋을까 몰라 그거 먹어야 속이 시원해야죠 빵 먹어봐야 꼭 밥을 먹어야 되겠더라고 이게 이게 말씀이 뭔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다 사랑 예수님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오 생명인데 이 말씀이 전부 내 생각을 바꿔줘요 내 마음을 바꿔줘 그리고 밥을 먹으면 건강하듯이 말씀 믿고 이대로 살면 금방 어떤 역사가 아닐 것 같애도 든든하고 그 말씀만 해서 깊이 우러나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금방 여러분 공기 주고 햇빛 주어도 내가 공기 줬다 햇빛 줬다 막 깨어나가지고 얼굴 마주쳐 그게 아니에요 말없이 잔잔하니 은은하니 햇빛 주고 공기 주고 그러면서 자꾸 그렇고 너그러움 흔히 그럴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금방 깨어나줘야 되고 마찰해야 되고 부별지와 사랑을 그런 사랑을 안줘요 그것은 사탕발림이지 달콤한 거지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에 안해서 생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먹어지면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 영적으로 성숙해져 속사람이 강해지고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날마다 말씀에서 어떤 현상이 난가 나를 내려놓고 세상 욕심 버리고 영의 세계를 하기는 세상 시시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시자가 피 제 용서 내가 어떤 자인데 지옥과 자인데 나를 구원시켰는데 은혜 주시네 말씀이 전혀 깨달아야 되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면서 말씀이 영의 지수여 말씀이 꼴성이 달기 시작하네 이야 말씀이 읽는 시기가 이렇게 좋고 두 눈이 좋고 설교 시기가 좋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회귀하고 그 뭐이 거냐 영의 생명이 내아노니까 살아있는 그 영양이 영의 양식이 내 속에 산소같이 은혜같이 햇빛같이 감사 기쁨 시혈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과 통로가 되니까 햇빛이 착 은혜가 오고요 그 생명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사랑을 날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만히 생각하세요 삶을 살수록 사실은 더 친해지고 속에 든든한 사랑이 오거든요 쌈방같아도 근데 그거 그 사랑이거든요 누굴 딱 둘이 걸어가는데 자기 부부간에는 무덤덤에 가 근데 애인으로 가면 웃고 히들거리고 난리다 딱 보마라 금방 저것이 애인간이구나 보마라 같더라고 근데 그거 세상 쾌락향락 그 죄악이기 때문에 그 진짜 사랑 아니에요 금방 또 변해버려 그런 것들을 할렐루야 내가 말을 좀 고상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에서 미안해 저는 설교를 제가 금요일에도 열심히 뛰었거든요 아니 일국 끝나고 우리 어떤 목사님 설교를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크게 하면 야단친 것 같아 톤을 좀 낮추세요 그랬어요 고민하네 나는 열정으로 막 하면 야단친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은 톤을 높인 게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낮춘 게 좋다 하고 나 어쩔지 모르겠네 여러분 쌈빠간 게 좋은 게 아니고 든든히 말씀의 생명으로 얻으시고 믿음 없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 만나고 나서 사실 그렇게 좋고 행복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느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 참된 제자인가 지금 어느 목사 장로서의 눈이 반짝반짝 그 얘기에다가 지금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반짝반짝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의 포근한 사랑 그 넓은 사랑 위대한 사랑 그 사랑에 품 안에서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충만하면 지혜도고 말씀대로 살았다니 복도고 인도받았고 절대로 절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존경한 이 세상이 되시기를 예수의 주관합니다 오늘 그런데 지금 영적 세계를 보면 싸워야 되는데 주님 만나서 은혜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 이사야 얘기에다 사명이 맥을 틀어지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 현장 전투 현장인데 지금 본문의 맥이 지금 언양 얘기에요 언양 그래서 아브라 미사 야곱을 요셉이 언약을 이루고 그러면서 요소와 얘기에 쭉 가야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해서 내가 지금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의 생명의 한 사람과 떡을 먹고 배부를 이것에 만족한 사람과 어떤 인생을 겪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서 여러분 이 시대를 정복하고 이기는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세가 그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 바로왕 그 시대에 자기 민족을 구원시켰어요 이게 이게 상상이 안됩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재앙을 해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끄집어내고 어마어마한 전세계 그 가장 강대국 바로왕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인데 저부터 모세가 못해서 문제고 여러분 이 나라 한국교육 인무조는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곤리아스를 이겨서 위대적이 되기 때문에 곤리아스 이길 수 있는 것 물멧돌 믿음으로 가니까 다 이겼거든요 오늘 또 거대한 권리아스 앞에 무서워하지 말고 다이슨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면 넉넉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 가장 악한 아왕이 아왕이요 아왕 아왕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엘리아를 숨겨놨더라고 다 알아 아왕 그래서 엘리아를 통해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시고 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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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모르더기 에스데를 와스티피아고 에스데를 왕에 앉혀놨어 그때 써먹으려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하만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르더기 에스데를 통해서 반드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포로생활을 갔는데 그 포로생활에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숨겨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어가면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단수가 더 높으시죠 그 상황에서는 또 다니엘을 따기위에 놓고 사도라미에서 아벤 누구를 따기위에 놓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사도라미에서 아벤 누구를 불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왔어요 그 사건을 보고 이야 얼마나 당당한가 믿음의 고백이 왕이요 왕이요 요한님 너희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건져내지 않아도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자 없어서 여러분이 엄청난 목숨 걸고 왜 죽는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사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더라구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립시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에서 가장 지금 유기식이 왔어요 나는 반드시 이 말씀에 다시 힘을 얻었어요 19절에 요하의 말씀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달려냈더다 지금 말씀 응할 때까지 보여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그 언약 이룰 때까지 근데 요셉 자신부터 그 아브라함 야곱의 그 언약이 우리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오늘 또 요셉 얘기하면 오늘 또 남 타드리 말고 우리 자신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달려냈더다 달려내 고난의 연단의 기간인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상상이 안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았어요 나온다 그 당시 나올 줄 알겄어 자기가 으로 깨끗해 살다가 어찌 하나님께 득대하리까 아니 순서가 깨끗하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오늘도 말씀드려 살다가 감옥에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인생이 거기서 감옥에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훌륭한게 뭐냐면 거기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셨고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와 무엇이 형통이냐고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어야 형통입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데 함께하니까 형통했다는 거요 오늘도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가 있어야 두 장관이 실수하여 그리 들어오지요 그래서 꿈에서 가지요 그들이 달이 나야 왕하고 연결되지요 오늘 내 계획이 안되더라도 이 나라가 내 계획이 안되더라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그 감옥에서 그 전옥에 사물을 맡았다는 거 간수가 요새야 무릎을 꿇고 사물을 맡았다는 거 그게 이래한 거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 철로역종 지은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이 존 번연이 얼마나 그분이 왕의 명예가 그 얘기하고 감옥살이랍니다 물려 감옥기간이 한 10년 됐어요 그 감옥에서 존 번연 철로역종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멋있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그 유대한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간수가 이 존 번연을 존경을 사랑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좀 집에 좀 갔다 오시죠 그래서 감옥문 열어주고 다녀오세요 근데 가다가 돌아왔어요 아니 왜 집에 안 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래 빨리 돌아가래 바로 그 후에 왕이 왔어 존 번연 만나러 보러 왔어 만일에 집에 가서 놀고 있어버리면 이제 왕이 왔고 어? 존 번 어디 갔어? 거기 감옥 간수는 완전히 죽는 날이에요 크 나는 멋있다 그 다음에요 간수가 존 번연 당신 마음대로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인생 멋있는 인생입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벌써 하나의 음성 듣고 다시 가다 돌아오는 존 번연 왕이 훌륭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복등이 지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인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국물총리가 되고 그리고 인장맞이 끼워주고 그리고 전국 통치해라 그래서요 다 무릎 꿇고 아무리 성경이니까 믿지만 아니 전날 밤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침에 옷 갈아입고 수염 깎고 왔는데 그것도 장관도 한 번 안 해보고 바로 총리를 세운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예고백 역사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전능하셔요 오늘 우리가 답답하다가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 나라 살리고 한국께 살릴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요 아브라니스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건 예수구서가 워시야 돼요 그래서 네 시가 찬한 마음에 복받으라 그래서 예수구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 언약 얘기가 예수님 오셨고 우리는 예수의 보금전하고 오늘 순수 진실한 보금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국께 책임해주시고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회귀하고 거룩함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서 기도하셔요 예루살렘의 찬송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 성령을 기도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룩해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가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뤘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반대 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